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형 트랙터에 적합한 동력전달 구조를 갖춘 프리미엄 로터베이터 EXK 시리즈, 대형 기종에 적합한 고강도 미션과 기어를 사용했으며, 쇠토에 최적화된 설계로 디자인됐습니다. 경폭은 모델에 따라 260cm에서 300cm이며, 내구성이 탁월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작업 성능을 발휘합니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신속성과 높은 안전성의 EXK 로터베이터는 농가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세 종류의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